아, 맞다. 너희는 혹시 결혼 생각해본 적은 없어? 난 아직 결혼 생각은 딱히 없는 것 같아. 왜? 아직 우리 대학생이고 시간도 많고 지금 아직 꼭 해야겠다? 이런 생각은 안 드는 것 같아. 아, 그래도 여자라면 누구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잖아. 왜? 왜? 막내가 어떤 결혼 생활을 꿈꾸었는데? 나는 그렇게 막 내가 앞치마를 입고 두부나 동태찌개 이런 거를 꼭 동태찌개야 돼서 김치찌개랑 된장찌개는 너무 하수 요리라서. 그러니까 동태찌개 막 그리고 있으면 남자가 뒤에 몰래 와가지고 아, 거글을 왜 이렇게. 안 돼. 나는 오히려 남편이 이렇게 요리하고 있으면 내가 그렇게 고맙습니다.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요리를 만들어주고 내가 딱 집에 돌아갔을 때 기다려주고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. 음, 맞아, 맞아. 아, 맞다. 근데 그런 건 있어. 내가 어렸을 때는 좀 그런 상상을 하면서 되게 빨리 결혼하고 싶었다. 근데 요즘 이렇게 점점 나이가 드니까 이렇게 늦게 결혼하고 싶어. 아, 난 결혼 빨리 하고 싶은데. 멍내야. 아서. 왜? 결혼은 연애의 무덤이라고 하잖아. 오늘 언제 하고 싶은데? 아니, 젊었을 때 해야 될 것도 되게 많고 이렇게 여러 사람도 만나봐야 되고 한, 응. 왜, 결혼하고 나서도 할 수 있잖아. 다른 사람 만나든가? 아, 연애 말고. 연애 말고. 아, 연애 말고 안 돼. 그 사람은 이러지 마. 한 이것저것 다 해보고 난 한 서른쯤? 왜요? 언니 서른 별로 안 남았어. 아, 그러면 다들 받고 싶은 프러포즈 있어? 난 아직 없어. 네. 음, 딱히 정황 생각해본 건 아닌데 공개 프러포즈는 싫어. 나도 싫어. 진짜 싫어, 진짜. 아, 맞다. 언니 그 고등학교 다닐 때, 우리 학교 알지? 그 높은 육교 옆에 있었던 거. 치킨집 옆에. 어. 근데 거기서 내가 점심시간에 딱 그 한 날 육교를 보게 됐는데 어떤 남자가 스케치북을 들고 나타난 거야. 오, 주얼리. 근데 막 소리소리를 지르면서 그 남자 고객을 막 했다? 근데 내가 집에 가면서 보는데 옆에 커플이 엄청 싸우고 있더라고. 왜 그렇게 창피하게 막 고객이 생기고 있냐고. 나라도 그럴 거 같아, 진짜 받을 것도 안 받겠다는. 근데 그 남자가 좀 못생겼어. 지금 생각해보니까. 그럼 진짜 그럼 언니들은 어떤 프러포즈 받고 싶어? 음, 많이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그냥 단둘이 이렇게 조용하고 좋은 분위기에서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고백받으려고. 그럼 좋을 거 같아. 둘이 있을 때. 맞아 맞아 맞아. 단 둘이 있을 때. 아 근데 남자들은 연애하기 좋은 사람이랑 결혼하기 좋은 사람이 이렇게 따로 있대. 다들 그러나? 진짜? 치킨. 아 근데 연애하기 좋은 사람이랑 결혼하기 좋은 사람이 따로 있어? 남자들이 그렇다던데? 연애할 때는 예쁜 여자고 결혼할 때는 착한 여자. 아 예쁘고 착한 여자. 맞아 맞아 맞아. 근데 나는 특히 뭐 연애 상대, 결혼 상대를 나누는 것보다는 타이밍이 중요한 거 같아. 그러니까 어떤 시기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 같아. 타이밍이 중요하지. 사랑은 타이밍이라고 하잖아. 맞아 맞아 맞아. 맞아. 아 진짜 남자. 아 그럼 언니는 막 어떤 남자가 싫고 어떤 남자가 좋고 막 이래? 아 나는 어.. 아 좀 약간 경상도 남자들이 약간 좀 무뚝뚝한 면이 있잖아. 약간 무뚝뚝 그래서 좀 무서운 것 같아. 아 근데 그거 지역 참여 아니야? 아니야 근데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. 경상도 남자들이랑 전화하면 어.. 어흑밖에 안해 진짜. 어 왜? 아 저 되게 쌀쌀하게 막 쌈디랑 정영어같이 막 경상도 남자들 인기 많잖아 완전 모공이지 스토리아 워신드 사람도 있어 그건 그래 그러니까 경상도 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무뚝툭한 남자가 우린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래서 좀 그런 거 같아 아 결혼은 진짜 좀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랑 있으면 좋겠다 나도 다들 그렇지 않을까? 그렇지 근데 결혼할 때는 이제 생활력을 어쩔 수 없이 좀 보게 되잖아 근데 뭐 다 연애고 결혼이고 다 좋아해서 하는 거니까 굳이 놔줄 필요는 없을 거 같아 맞아 둘째 말처럼 물론 현실적인 문제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해서 연애하고 또 그리고 그 사람이랑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을 하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어떤 프로포즈를 꿈꾸든 또 어떤 결혼 생활을 꿈꾸든 진짜 결혼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랑 하자 그래야 평생 행복할 수 있자 언니 막내 자는데 막내 많이 피곤했구나 자자 잘 쓰자 우리가 말이 많긴 많았다 습던 얘기 뭐 한 번? 어? 저게 뭐지? 응? 저번에 여자친구가 저한테 아 나 요즘 살쪘서 물어보길래 아 살쪄서 아 살찐 거 같아서 아 좀 살찐 거 같다 하니까 화내고 아 또 저번에 뭐야 아이유가 이뻐 내가 이뻐 해서 아이유가 좀 더 이뻐 하니까 화내고 또 뭐야 그거 나 오늘 뭐 달라진 거 없어 저번에 그러길래 달라진 거 없는 거 같아서 달라진 거 없는 거 같은데 있는데 화내고 아 진짜 이거 여자들의 말 너무 어려운 거 같아요 장나씨들 알려주세요 자는데 뭐야? 잘라가니까 또 깨네 아 진짜 어렵다 음 음 여자들의 말 왜 그렇다고는 딱 말을 못하겠는데 그렇게 되는 거 같아 뭔가 맞아 맞아 근데 뭔가 여자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에서 여자는 남자한테 바라서 말을 하는 건데 남자들은 그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여자의 마음을 남자들이 잘 몰라줄 거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계속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 거기 남자들이 캐치를 못하는 거지 맞아 원하는 답은 정해졌잖아 답은 정해져 있어도 말만 하면 돼 암치를 계속 주는데도 응 응 그냥 진짜 말 뜻 그대로만 듣고 우리가 뭘 의도했는지를 생각을 안하는 거지 맞아 막 살쪘다고 해도 살쪘어? 이러면 누가 살쪘다는 말 듣고 싶냐고 네 맞아 진짜 여자는 좀 약간 감정이 되게 감성적이잖아 좀 남자에 비해서 약간 그런 게 되게 예민하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런 세심한 부분을 남자가 잘 캐치를 못하는 거 같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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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약간 투정 부리는 걸로 해야 되나? 어 투정 투정 그냥 이런 말 해줘 이렇게 하기가 뭐하니까 돌려서 말해서 어 알아서 그걸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못하는 거지 근데 막 주위 남자들이 이해를 못한다고 막 그런 글을 막 올리고 말을 하나? 여자들 말 이해가 안 된다고? 많이 그러는 거 같아 어 막 인터넷에 막 여자 언어 이러면서 막 정리를 싹 해놓은 게 있더라고 근데 그게 좀 맞는 거 같아 내가 봐 맞아 맞아 진짜 그거는 맞는 거 같아 어 근데 그걸 남자가 이해를 못한다는 게 몰라 한편으로 이해가 되면서 안 된다고 해야 되나?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졸린가 봐 언니 배 졸려 지금 정신이 남자들은 진짜 딱 하는 말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음 맞아 응 사랑하는 만큼 거짓말을 쳐달라 아 응 맞아 여자야 기분 좋고 볼 수 있게 어 맞춰달라 응 그럼 이 의뢰한 남자분께 큰언니가 답을 내려줘 무슨 오픈 답을 내려줘 나도 몰라 떠 넘기지마 하하하하 비행기 실적 하하하하 아니 근데 그니까 어 물론 남자가 여자도 잘못이 있는 거 같아 솔직히 솔직하게 이렇게 딱 말해주는 게 좋은 거잖아 뭘 이렇게 빙빙 줄여서 둘 다 어렵게 오해가 생길만하게 그렇게 말을 해 저는 솔직하게 딱 말하면 되는데 근데 약간 여자 자존심이란 게 좀 있잖아 맞아 여자들은 좀 그래서 그런 말을 쉽게 못하는 거 같아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진심을 음 맞아 근데 연애 많이 한 남자들은 아 맞아 그런 거 또 다 안다 응 다 알고 있어 다 아니까 탁착착 맞춰주는 거야 여자 마음 듣기 좋게 어 듣기 좋게 근데 그것도 좀 어떻게 보면은 너무 달코달았다 너무 다 알고 있어 맞아 그런 남자는 싫다 극과 극을 달리면 안 돼 어 어느 정도 조금은 알면서 조금 모르는 남자 맞아 그런 사람 참 어렵다 중도를 지키세요 설명 어려운 거야 그래 맞아요 그게 결론인가요? 응 결론 중도를 지켜달라 아 그러면서 배워가는 거지 서로 이렇게 뭐를 다 많이 해서 맞아 그러니까 약간 막 언어 같은 거에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라잖아 어 맞아 그러니까 말은 뭔 말을 하는데 그 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의도로 그 말을 하는지 무슨 의도로 그 말을 하는지 의도로 그 말을 하는지 그래 네 의도를 잘 파악하세요 자자 그래 나 잘래 자면 안 돼? 안녕히 계세요 자면 안 되나? 자면 안 되나요? 자자 우리 좁은 집에서 아이고 아이고 아유아이고 무중이 되어야겠다 아유 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